아 송백구 이와다 이렇게 했네 어? 천천히 백구엄마가 저기 송백구엄마가 누비야? 아 그런가? 송백구 촬영하셨어요? 네 엄마 어? 앞에 나왔던 사람들 간식을 주니까 네 뒤에서 가놨고만 그래서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 있네요 많아요 백구가 수탄됐다 야 어디서 보고 오신가요 백구를? 백구야 송백구 보고 오신가요? 네 저기 분당에서 왔어요 백구야 어디서 보고 오신가요 송백구를? 저기 테레비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 테레비에서 보고 오신가요? 테레비에서 엄청 나왔어요 백구가 뼈 먹어 뼈 백구가 뼈 먹어 뼈 백구 모욕 좀 시켜야 되겠다 시켜야 해 우리 동생들은 진돗개 먹이거든 엄청 영리해 할 진돗개가 네 엄청 똥도 안싸지 백구이 송백구 송백구 스파이어 스타 저래도 스타 맞네요 사람이 가서 보는데도 쥐 할 짓 하고 먹을 거 먹고 해 백구야 뭐 먹어 뼈 하나 갖다 줄까? 야 아까 곤상치에서 뼈 하나 갖고 올걸 그랬어 쟤 주게 네 차에다가 그 하나 더 달 수 있잖아요 내가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사람 나 하는 사람 같은데 저거는 엄마 이 번쥐야 기간다 이 번쥐 뼈 celular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사람들이 끌때 차가 다 마비가 되더라구요 아 이거 엄청 또 많이 들어오시네요 조사에 계신이